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책은담에 나오는 좋은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담에 적막함과 철항함인데 일시지 적막 만고지 철항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때는 적막하지만 만고의 철항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그런 한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수독덕자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적막일시 한때는 적막하지만 의아근쇄자 근쇄에 의존하는 자는 아부하는 자는 철항만고 망고에 철항하다 적막일시 철항만고 한때의 적막함을 취할지언적 망고의 철항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이런 경고가 책은담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신문지상에 오오가는 많은 여러분들 사건들은 대부분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이익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리수를 두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선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과일을 사 먹지 않습니까 다 눈앞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를 좀 확장해가지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고 먼 여러분들이 이익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사람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토록 중대한 선거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적막일시 만고 철항 철양만고 한때의 적막함을 취할지언적 망고의 철항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그게 딱 여러분들 맞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망고 철양을 여러분들 철양망고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선거부정 문제가 어떻게 덮기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그 엄청난 선거부정을 덮는 데 크게 귀한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할까 그게 어떻게 덮기겠습니까 만고의 욕을 얼마나 여러분들 들어먹겠습니까 지금도 듣는데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가장 갈급하고 본인에게 기대했던 소위 선거 공정성 문제를 입 닥치고 이런 덮기로 여러분들 결정하는 순간 본인은 지도일을 다 포기한 것과 같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덮어야 될 본인의 급박한 상황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결국은 일시지 적막을 그냥 포기하고 망고지 철양을 여러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 오명을 덮어 쓰겠습니까 어쩌면 선거 사기를 친 사람들보다 더 욕을 떨어먹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참 대통령을 이렇게 위하고 또 지지하고 그리고 표를 던졌고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한때 이 정막함을 취할 전증 만고의 철양함을 취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의 여러분들 삶의 길인데 대통령께서는 영원한 철양함을 위해서 한때의 정막함을 여러분 포기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과 제가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산마다 여러분들 상황이나 이런 것이 다르겠지만 좀 시야나 시계를 멀리 보고 눈앞에 이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두벅두벅 자기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길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천하를 누렸는데 그 10년 천하가 이제 갈 것 같으니까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공병호 tv를 못 보도록 계속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 꽃향기처럼 사향냄새처럼 여러분들 주변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선거가 9분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걸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처럼 여러분들 겁난 게 없거든요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춘잎 사전 투표지 좌우 여백과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일장기 투표 관리관 여러분 도장에 찍힌 투표지 그거를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는 여러분 제작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작회가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만 명씩 뭐죠 보고 몇백 명씩 여러분들 뭡니까 욕을 퍼보니까 앗뜨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슨 생각으로 중학교 때 그 최근담의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일시정막하더라도 만고 철양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하게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